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용입니다 Welcome to my conground Welcome to my 부부라고 얘기하는거야? 부부가 무슨 뜻이에요? 너무 궁금했어요 탱이형 부부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데 부부가 무슨 뜻이에요? 부부가 어디 나란 말이에요? 너무 궁금해 말해줘요 부부가 뭐에요? 바보? 바보라고요? 바보? 부부가 무슨 뜻이에요? 부부가 무슨 뜻이에요? 부부는 어떤 뜻이에요? 탱이형 부부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부부가 무슨 뜻이에요? 부부? 부부라고? 귀여운 아기한테 부부라고 했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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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부부가 베이비래요 아기들이 부부 부부 이러니까 그렇게 부부야 그럴 수 있어 아~~ 지시아 유짐 바라 콩방 콩방 딜바 비바이 또 우리 감사합니다.